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소프트 글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글의 장점은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장시간 착용을 하는 의료진이나 산업군의 동사자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쓰는데 피부질환이나 짓눌림 현상이 없어요 두 번째 피부에 접하는 부분에 인체무역 소재를 적용했어요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과 피부에 닿는 촉감이 역시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박스 패키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고글의 포장은 비닐 포장으로 투박하게 되었다면 소프트 글 컴포트는 다릅니다 이목을 끄는 색상과 아프지 않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고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제가 지금까지 리뷰한 소프트 글 컴포트 당신을 안 아프고 편안하게 해줄 보안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